오늘은 싱글벙글 여대에 대해 발악하는 여성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여성시대의 여대는 이제 여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라는 호소글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입시 시절 여대 가면 학점 경쟁이 그렇게 빡세다고 해서 합격해도 갈 생각을 여자들이 안 했다. 근데 fm리즘이 대두되고 나서 이래서 여대 사랑이 엄청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여대의 광고를 예시들기 시작합니다. 숙명여대에 숙명하다 라는 건 혁신의 다른 이름이다. 서울여대는 위풍당당 포기를 모른다. 성신여대는 광고에 치마 하나도 없고 다 바지 입은 여자들을 광고로 쓴다. 이화여대의 시위는 여자들만 참여했고 이화여대의 시위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거기다가 동덕여대에서는 fm리즘 게시판이 따로 있고 한남국자 썰 푸는 게시판이 따로 있다. 한남이라 줄여 말하면 안 되니까 그 남들을 국자라 불러줘라 라는 식으로 대놓고 남성을 비하하는 동덕여대 공식 애타의 모습. 동덕여대는 대놓고 여자가 치고받고 싸우는 판을 만드는 게 대단하다. 덕성여대 레디컬 fm소모임은 화장실 로고에 성차벌적 요소를 인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교체했다. 덕성여대 화장실을 바꿔놓은 큰일에 낸 여자들을 봐라 큰일은 여자가 다 한다. 나만 여대가 아닌 게 속상하다 fm리즘 이야기하며 대학생활하는 여대를 부러워해라. 라는 식으로 요즘 여초 커뮤니티에는 놀랍게도 여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여대를 부러워하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댓글에서는 어디서 짠 것처럼 여대 간 게 너무 부럽다 여대 안 간 거 후회한다. 같은 식의 간증 댓글이 우르르 달리기 시작했으며 여대야말로 평등한 세상이다 남자 없이 사는 세상의 체험판이다 여대 간 건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 여대 갈 걸 후회한다 여대 간 거 부럽다. 같은 식으로 어디선가 지령이 내려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동일한 뉘앙스의 댓글들이 보이시죠. 이 한국 여자들은 한마음 한목소리로 여대가 부럽고 여대를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말을 보입니다. 재밌는 건 이런 댓글들과 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대가 점점 지읍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여러분은 혹시 서울대학교에서 광고를 하면서 제발 서울대학교에 와달라 말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연세대 고려대에서 제발 우리 학교 와달라고 연세고려는 인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부러움을 호소하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 여성들은 여대를 올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예 대놓고 사회에서는 여대 출신이라고 하면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외를 구하는 사람들도 이화여대 출신이면 과외선생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상한 사상을 주입한다는 말을 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서울의 주요 여대들의 취업률은 역대 최하를 갱신하고 있으며 면접을 가도 왜 여대에 들어갔냐는 질문을 받고 속상해하는 게 지금 여대 출신들이죠.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이화여대생을 뽑느니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같은 직어국 학생들을 뽑는다 말하고 있으며 수많은 남성들은 이화여대 가는 순간 이상한 사상 주입당하거나 편견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남자들의 반 이상은 이화여대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린다. 같은 식으로 이미 여대에 대해서 개막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이처럼 여자 대학을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안 좋게 바라보고 취업도 안 되니까 여대에서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여초 커뮤니티에 뿌리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대학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여대는 이제 여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프로파간다를 걸어놓으며 여대에 들어가지 않은 게 후회된다는 댓글 알바를 저렇게나 많이 풀어둘 생각을 할까요? 시간을 돌려서 여대 입학하고 싶다 말하는 한심한 여성들의 모습 여대가 얼마나 급했으면 저런 글을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 재밌는 글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한심한 여대의 몰락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사먹는 탕후루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서울대는 서울대가 대단하다고 제발 와달라고 광고 안 한다.